와... 맛있는 냄새... 자기야, 나 왔어. 왔어? 어우, 깜짝이야. 아유, 형님 안녕하십니까? 계신지 몰랐습니다. 나 있는지 몰랐다고? 그럼 나 없을 때 몰라고 했다는 거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새끼 나 없으면 뭐 하려고? 아, 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내 동생이 외력이 없다는 거네, 그러면? 아니, 그 외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저 아주 끌어오릅니다. 뭐가 끌어오릅니다? 아니요, 저 항상 차갑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갑다고? 미지근합니다. 센스 있네. 앞겨요. 야, 앉아있어 저기.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아,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님은 앉아있는 거야, 이씨. 앉아있어. 야, 빙손이야? 아! 야, 앉아있어. 앉으라고 했다고 진짜 왔네? 아냐아냐, 편하게 있어. 베이! 오케이, 앞겨요.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어, 그대로 누워있어. 그대로 있어라. 어? 자기야, 언제 왔어? 어, 방금 왔어. 아니, 근데 자기야. 왜 오빠 계신 거 말 안 해줬어? 오빠가 자꾸 자기한테 음식 해주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좀 불편하지? 아냐, 뭐. 괜찮아. 그래? 응. 안돼. 아, 안 보셔. 아, 오빠가 보면 어떡해. 맛있어. 야, 맛있어 먹어. 네, 가요. 네, 가. 야, 먹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요리는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아는 영님에, 아는 누나에, 아는 이모에, 아는 할머니요. 잘 먹겠습니다. 맛 없냐? 아, 그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가지고. 갖고 와, 시켜줄게. 와아! 입 벌려. 마, 시, 베이! 너 왜 해? 남자친구가 맵찔이라서 그래. 그치, 자기야? 예,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어가지고. 먹어봐. 예. 아, 저기야, 우리 오빠가 피우면 어떡해. 보고 있는디? 어우, 이랬어. 아, 정리를 하고 있었어. 정리를 이렇게 하던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 에이! 에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에이! 에이! 에이!